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미리 보여줘버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저 솜은 약간 중국이나 대만 솜처럼 생겼는데 한국 솜처럼 안생겨도 고양이 컨셉인 것 같고요 딱 보여주자마자 강의 오셨죠? 너무 귀여워요. 일단 지오라는 인형 뭐 당장? 그런거 전문가? 마라이 좀 그런지 지옹없는 솜이고 미탄이에요. SP버전이 아니고 그냥 미탄이고요 서비스로 넣어주셔서 덤을 너무 잘 챙겨주셨고요 꼬리도 있어요. 꼬리도 있고 꼬리랑 2종이랑 있어요. 1종이 아니에요. 미리 밖에서? 처음마다 신기하네요. 꼬리 하나 있고 음 짠 이거는 출생증이랑 뭐 이런거 있죠? 특전 3개라고 했거든요? 인간점프로는 뭐지? 서비스? 안에 이거 들어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배지 배지 들어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출생증인가 봐. 내 마음의 안착 인간점프로 사랑해. 너무 예뻐. 이거 스티커 인거 같아요. 이게 3종이거든요? 이뻐? 어.. 또 뭐있지? 꼬리가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네? 아 여기 꼬리가 2종이라 그랬어. 짧은거랑 긴 꼬리 같은데 이런 두꺼운 고양이 꼬리? 좀 얇은거랑 긴 꼬리. 좀 얇은게 더 귀여울거같아. 느낌이 그래. 남은거는 뭘 담아주고 우리 미타닛을 구입을 할건데 요소는 바렌아이란테스는 더 귀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한번 보자는 다른 데도 찍어볼거에요. 옷장도 뭘 입힐까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근데 미타닛은 남자같이 생겼거든요. 여자가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짧게 옆에를 둬. 남캐인거같아. 이제 느낌이 보온긴 한데 그쵸 남캐인거같죠? 너무 귀엽게 지내요. 아닌가? 옷이 여잔데? 아까 팔자? 드레스뽕인데? 근데 여태 진짜 협동이 아네. 모르겠어.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한 무릎같아. 미타닛 옷을 뭐 입힐까요? 미타닛 옷을 뭐 입힐까요? 귀여울거같긴 한데 고양이라. 미타닛도 귀엽고 그리고 우리 미타닛이 뭐 입히면 좋을까? 싸구려 옷같은거는 그만 입히고싶어요. 옷장 3개가 많으니까 좀 더 예뻐요. 배급지. 이거 입으면 이쁠거같아. 왠지. 봄날에 또 물론. 이름이 정해져있는건 아닌거같은데. 이거 입히면 예쁠거같아요. 그래서 얘도 입히고. 그리고 다른 인형도 있는데. 다른 인형도 옷이. 어휘는 소상도가 있다가. 일단은. 비타닛 옷을 입혀서. 입을 좀 하고. 그리고. 다른 분양도 같이. 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정리할건 정리해줄게. 아 내가 너무 귀엽다. 가져갈까? 가지고 다닐까? 너무 좋은데? 누워서 자꾸 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름이 미탄이 맞는 기억이 잘 안났는데. 일체형이 좋아요. 현상에 자석으로 귀 붙이는거 힘들었거든요. 포장 뜯는데 훨씬 귀여워서. 맘에 들어요. 일단은 꼬리부터 붙이고. 그다음부터 옷에 입혀 볼게요. 짧은 꼬리중에. 좀 기다렸고. 얇은 꼬리 붙여봤는데. 적신고양이같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나와가지고 귀여워. 일단. 이제 두꺼운 꼬리도 한번 해볼게요. 귀 때문에 잘 안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키워모심. 두꺼운 꼬리인데요. 이것도 귀여워요. 근데 약간. 부자연스럽다. 아까 그 짧은 꼬리에 비해서. 모르겠어. 약간 풍성한 꼬리를 좋아하시고. 고양이 느낌을 조금 덜 좋아하시면. 이형 느낌을. 귀여워서 리뷰하시고. 좋아하시면. 조금. 두꺼운 꼬리. 나쁘지 않다. 얇은 꼬리가 좀. 제 기준으로는 더 귀여워요. 이제 꼬리는 빼고. 옷을 입혀 볼게요. 꼬리가 독특하게. 자석이 밖에. 인형이 밖에 자석이 나와있는거죠. 오랜만에. 처음 봐가지고 독특해요. 그리고. 눈이 너무 귀엽게 된다. 진짜 고양이 눈같아요. 노랑 주황 포인트. 잘 달려있고. 여 pandemia에는. 세선표 다유를 mikä. nsinn게인. 이뽑이 매실수. 이 모양이.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그쵸. 머리카락 телефон 참. 청 hyper тон Fukmiya. 굉장히iretnic. Wie Grazinepyngly. 토끼털같은거 말고. 털이 까지 모르겠어요. 회색을 부들부들한 천으로 내놔서 고양이이기처럼 반전매력있어요. 여긴 또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발은 진짜 고양이 발 같지 않게 약간 좀 사나워보이게 만들어놨네. 호랑이같은 느낌이랄까? 발은? 옷은 이거 아니야. 반짝반짝 부명부명이고 이거 말고 뭐였더라? 잠시만요. 뭘 입히면 좋을까요? 이거 입히면. 이거 약간 여리여리한 색깔이라 대비된 색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입혀 볼게요. 나 너무 귀여워서 어쩌면 좋아쩌나. 너무 맘에 든다 진짜. 입나서 못 찾던 옷인데 이것만 입혔어요. 밑에 옷만. 너무 귀여워. 옷이 너무 예쁘다 진짜. 퀄리티 미쳤는데요? 이제 가디건 입히고 시작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짜잔. 너무 미웠다 진짜. 진짜 옷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왜 옛날에 뭐 사고 싶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 너무 귀엽고요. 인형은 머리 펴도 다 귀여운 이미지의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짜잔. 미쳤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입이 힘들어서. 일단은 체인을 따로 빼서 가셔야겠고요. 꽂았고요. 이 가디건이 좀 길 줄 알았는데 좀 짧더라고요. 아쉽게. 그리고 이제 똑딱이가 아니라. 권흥 열쇠처럼 되어 있고. 얘는 꼼꼼하게 좀 리본을 묶느라고. 이상의 저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케이브가 좀 짧아서 아쉽다. 여기까지 왔어야 할 것 같은데. 치마 여기 안에 속이 진짜. 퀄리티가 미친 게. 여기에 자수 다 있고. 리본도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한 세트만요. 이렇게 이렇게. 요 카라까지 세트는 3세트 가다가. 신발은. 아니 여기 안에도 또. 속치라 돼 있고요. 여기 신발 퀄리티가 미쳤어. 여기 가방도 되게 장난 아닌데. 이게 똑딱이 열 수도 있는데. 심지어. 그걸 담을 수도 있고요. 여행 갔다 오는 것처럼. 진짜로. 그리고. 레이스 신발이에요. 무려. 양말까지 있어. 제가 원래 인형 신발을 잘 안 시키거든요. 왜냐면 자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양말까지 쓸 거 잘 잡아줘서. 잃어버렸는 게 더 없을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하고 예뻐가지고. 여기 좀 짧은 게 좀 아쉬워요. 뒤에는. 양말 속은. 천이 좀 부족하셨나봐. 이 치마도. 약간. 좀 짧게 되어 있어서. 내려보내고. 하여튼. 제 스타일 너무 귀여워가지고. 할만히 잃어봤어요.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 자수 있는 곳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빨기 좀 힘들까봐. 종이 같이 실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파려고 이렇게 해놨어. 약간 단단하게 접착제 같은 거 붙인 다음에. 굳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레진으로 뭐 덮어버리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면 자수 풀릴까봐. 다 실로 되어 있을지 몰랐죠. 머리티 같은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머리티 좀 살 걸 그랬다. 돈이 아까워서 안 샀거든요. 인형 사면 저도 돈 아까워하는 돈. 모순이죠. 그리고 제가. 요 아이를 되게 좋은 스티커가 아니었어요. 특전 같은 경우가 보면은. 출생증이 아니라. 약간 스티커도 아니고. 엽서같이 약간.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어요. 아니. 1, 2, 3, 4, 5, 6, 7, 8개씩 들어있거든요. 조그맣게 반발씩 해서 넣었어요. 잘 보이게 특이 되셨죠. 근데 얘만 보면은. 약간 남자인지 여잔지 애매하고. 얘는 여자 옷이라도 여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남자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남캐라도 돼요. 이거만 보면. 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여자 옷을 입힌 남캐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남자가 신경쓰. 설마 이게 성주남 버전인건가? 이 남자 캐릭터인데. 그냥 여자 옷을 입은 건가? 그냥 생긴 게 남캐야. 남캐로 해봤다. 진짜 모르겠어. 성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너무 귀여운 우리 꼬냥이를. 리뷰를 한번 해봤구요. 지금 너무 귀엽다 진짜. 최강 기운다지. 짤막하니 다리. 인사하려. 안녕. 우리 인형의 이름이 미탄이 맞다고 합니다. 까만 미탄 너무 귀여워. 흰색도 있는 것 같던데. 흰색보단 까만게 더 귀여워서. 까만거 샀어요. 너무 귀엽다 얘기니? 어쨌든 안녕. 생각해보니까. 특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출생캠인 것 같더라구요. 넘겨보면. 미탄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일본어로 뭐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중국어인가? 20cm 밖에 안된. 원래 인형이 20cm인데. 근데 일로가 너무 귀여워. 출생캠까지. 캠패치 같은 것도 있었는데. 잠시만. 더 빼냈는데. 반전은 이게 배경이 아니라. 포장용품이었어. 날 속였어? 이게 아니라. 저거 몰랐어. 짱. 근데 너무 귀여워. 여인인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캠패치. 뒤에는 캠패치. 너무 귀엽다. 진짜로? 리뷰는 반짝반짝. 빛날라. 홀로그램. 너무 이쁘다. 끝. 따로 끝. 끝.